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삼성선물의 전승지 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 때 좀 쉬셨어요?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 많이 모셨어요. 지난주에 주신 떡 정말 맛있더라고요. 떡? 네. 저 되게 떡 좋아하는데 안 달고 사실은 오늘도 백전화편 떡 만드시는 분들이 갖고 오셨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실 때 지난주에도 가져가세요. 따뜻한 떡을 좀 드릴 테니까 갖고 가셔서 가족들하고 좀 드세요. 우리는 3일 연휴였고 미국도 3일 연휴였죠? 2분 날 미국이 주식시장은 1시까지. 1시까지. 반장을 했죠. 주권시장은 2시까지. 빨리 문을 닫았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해외시장 정리를 해보면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하고 추가 부양책의 사인을 거부하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위험선호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보시면 다우지수 0.2%, 낫사 0.3%, 일단 금, 은, 구리 그러니까 달러 빼고 일단 주가, 채권, 원자재 가격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결국은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현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위험선호를 자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토요일 마감가 기준으로 13.8% 상승을 했고요. 이게 3천만 원 이상 갔어요, 장중에. 네, 잠깐 터치를 하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주식시장 보시면 일단 테크주 같은 경우는 테크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의 투자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역사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네, 브렉시트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3년에 EU의 전신인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16년 6월 23일에 국민 투표를 해서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경제방송 진행할 때인데 그 시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황당해가지고 그날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머로운 총리가 사임을 하고 매일 총리가 16년 7월에 취임을 했고요. 매일 총리가 계속 수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막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 여름에 사임을 하고 작년 7월에 존슨 총리가 취임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올해 1월 31일에 공식 탈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무역협정 유지하는 그런 전환기간, 그러니까 이행기간을 갖게 됐고요. 이행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게 미래관계에 대한 그런 게 아직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노딜이 되는 거고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 크리스마스 2분 날 미래관계 협상에 대해서 타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쟁점이 있었거든요. 세 가지. 그런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게 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업권 같은 경우는 영국 GDP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영국 영해에서 우리가 그동안 물고기 잡던 거 14년간 그대로 규모 유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영국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향후 5년 반 동안 지금까지 잡던 거의 4분의 1을 감축해라. 이렇게 일단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EU가 조금 많이 양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쟁 환경인데 사실은 결국 다른 나라가 되는 건데 EU가 그동안 모든 기업에 대해서 우리 수준의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라든가 노동 규제라든가 보조금을 우리 수준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결국은 영국이 독자적인 보조금 체제를 수립할 수 있게 하되 뭔가 너무 많이 보조금을 줬다거나 환경이라든가 노동에 대해서 뭔가 EU 기업들하고 뭔가 차별화된다면 뭔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재해결 메커니즘인데요. 뭔가 양국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EU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자.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나라인데 예를 들면 A나라와 B나라의 문제인데 A나라의 재판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양측의 동수 대표가 참가하는 분쟁 해결 기구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EU와 영국이 5대 5로 하자. 네. 이렇게 하면서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영국은 일단은 완전히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향유하게 됐다. 이렇게 한올했고 EU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차분하게 양국이 글로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향후에 영국과 EU의 미래에 관련한 주요한 합의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을 만한 거는 결국 교역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은 영국이 거의 수출 수입의 반 정도를 EU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교역에 관련해서는 무관세, 무커터를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상품이 이동할 때 전에는 통관이나 겸역 절차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 절차가 생기면서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생겼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교역에 대한 것인데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영국이 상품 수지는 적자인데 서비스 수지는 워낙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를 기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동안에는 영국의 변호사, 의사들이 EU의 어느 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자동 인정 제도를 비적용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금융 서비스일 건데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다만 금융 패스포트, 그동안은 EU의 한 나라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승인을 받으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영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금융 패스포트는 비적용을 받게 됐고 이게 아마 영국 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금융이 가장 차별적으로 대륙에 비해서 발전되어 있는 나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영국이 청산소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금리 파생 상품의 청산소 역할을 영국이 전 세계의 반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유로와 비중이 80%인데 만약에 올해 코로나나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ECB가 그동안에는 유동성을 바로 공급을 해줬었거든요. 이제는 ECB가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영국 유로존의 증시와 또 파운드화 환율 또 유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거리인데요. 사실 근데 내년도 유로나 파운드 환율 전망은 보면 다약달러 기조화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었고 사실 이번 문제는 EU의 문제라기보다는 영국의 문제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G10 국가 중에 영국이 코로나로 되게 제일 훼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으로 복귀하면 영국이 좋을 거다. 영국 파운드도 좋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근데 일단은 미국 언론 쪽의 얘기들을 보면 이번 타결에 대해서 대부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노딜은 막았지만 어쨌든 영국이 EU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CNN 같은 경우는 영국이 더 가난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영국의 관계가 예전처럼 특수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EU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일단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왼쪽 차트 보시면 15년 1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영국과 유로존 증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유럽 증시보다 영국 증시가 더 좋았거든요. 브레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파운드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많이 수혜를 받고 영국 경제도 수혜를 보면서 증시가 일단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노딜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도 좀 긍정적이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대부분 소비재 유니레버, BP,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주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요새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린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아주 영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되고요. 파운드 환율도 지금 수준이면 내년도 대부분 저도 강세를 예상을 하긴 하는데 아주 파운드 환율이 노딜을 막았다고 해서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브렉시트 재료는 거의 반영이 됐거든요. 브렉시트 투표 이전에 5년 평균 환율에 대비해서 지금 한 14% 낮기 때문에 많이 반영은 됐고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저점 대비 20% 올랐고 브렉시트 투표 이후 평균치보다 5% 높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보리스 총리인가요? 코로나도 걸리고 했는데 어쨌든 연말에 돌파해내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못했으면 또 다시 메이총리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3에서도 이 뉴스를 주요한 뉴스로 좀 다뤄볼까 하다가 이건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겼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했잖아요. 3천만 원 이상 됐다라는 얘기하는데 이게 전승지 의원이 알리바바와 디지털 화폐라는 차트를 하나 갖고 오셨네요. 이게 뭐 유사섬이 있나요? 제가 비트코인을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는가를 고민해봤더니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빠질 이유가 없어서? 돈은 많은데 예를 들면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금이나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빠질 만한 근거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뭔가 근거를 대기 어렵다는 이유, 돈은 많고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가격을 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알리바바와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오셨는데 조금 흡사하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갖고 오셨나요? 알리바바의 운명을 보면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리바바가 맛이 값죠. 아마 이게 중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10월 24일에 상하이 포럼에서 마윈이 중국의 금융의 전당포 정신이 문제다라고 규제 당국을 비난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일단은 엔트그룹 상장도 유보가 됐고 또 지난주에 나온 이슈는 중국이 반독점 위반 조사를 할 거고 또 엔트그룹한테 너네가 원래 하던 지불 업무에만 집중을 해라 괜히 금융상품 팔지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열을 울리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알리페이나 위채페이 이런 페이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커지니까 먼저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을 하는데 거기서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한바탕만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하나 국제하나 이런 명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알리바바를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것도 마인의 발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민간 부분의 결제 시스템이 너무 팽창하는 것을 계속 견제를 빌미를 준 거죠. 마인의 말이. 네, 맞습니다. 견제를 하고 있었고 견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하는 게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들한테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화폐에 신경을 쓰는 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런 게 애들이 너무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 주권을 잇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비트코인한테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달러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통화들이 타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워낙 팽창하다 보니까 화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아마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나타나는 것 같고 디지털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뭘 사고 파는데 돈은 연상을 해보면 사람 손 떼 묻은 그 화폐를 주고 받는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군요. 그런 생각도 비트코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모든 것의 성패는 중앙 규제당국이 지고 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좋다 하더라도 규제당국이 오늘부터 인정 안 해. 와일리바바 사례처럼.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면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도 기도 주식이 있고 편안한 주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CBDC라는 거,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개념에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지만 어쨌든 비슷한 어떤 디지털 화폐가 향후에 통용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주권이 중앙은행, 정부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많이 도입을,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나라가 워낙 작고 현금도 이미 많이 안 쓰는데 민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 너무 다 많이 퍼져, 만연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자. 이런 의도로. 그런 데들이 스웨덴, 오르가니, 튀니지아, 중국, 태국, 캄보디, 한국 이런 데인데 요새 사실 올해 좀 재미있는 얘기가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바라보는 이 디지털 화폐는 이게 뭔가 통화 주권을 어떻게 하자. 그렇다기보다는 통화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C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해도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현금을 없애고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그냥 실제로 예금을 하는데 민간이 거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통화 정책을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올해 또 피터슨 연구소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경기 침체보험 채권을 활용해보자. 이거는 지금 텀의 얘기는 아니고 항우에 진짜 또다시 침체가 왔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낮았을 때 더 내릴 때가 없을 때 정부가 침체가 왔다라는 신화가 오면 채권을 찍고 중앙은행이 사주고 중앙은행이 바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진짜 좀 실업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이러려면 현금이 사실 시중에 퇴장이 안 되대로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잘 되려면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다른 화폐가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국 중앙은행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이 저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네요. 전승지 의원이 계속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디스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승지의 저주 그런 건 아니고 전승지 의원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변동성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한 부족은 또 강한 긍정이라고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터키 리라와 환율을 좀 보자라고 준비를 해오셨네요. 사실 뭐 이거는 사실 예전에 한 신흥국이 막 불안하면 다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 지금 워낙 다 금리가 다 낮다 보니까 돈도 많고 별로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리라와 환율이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우리도 저금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금리를 많이 낮췄다가 결국 여름부터 여름에 한 8%에서 지금 17%까지 14일에는 200BP 금리를 올렸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리라와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신흥국들도 러시아,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다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물론 아직 결국은 미국이 언제까지 저금리를 유지해 주느냐가 이 신흥국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긴 할 건데 결국은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신흥국이 또 더 좋을 수 있겠다. 여건이 좋아지고 일단은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먼저 일단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저금리에 탈출할 수 있는 신흥국들이 더 좋을 것 같다. 신흥국의 통화정책 여건도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러시아 이런 데들도 기준금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우리도 거의 우리가 0.5인가요? 0.5? 기준금은 0.5인데 저 나라들도 어쨌든 기준금리로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춰져 있다. 미국이 제로금리하는데 저 나라는 아주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저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0.5나 미국처럼 제로금리하면 나라에서 돈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유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 나라들도 저 나라 수준의 제로금리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21년은 신흥국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승지 위원하고는 올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초에 좋은 소식 주세요. 내년 2월 말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 주세요.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 해 첫 주에 금요일일 것 같은데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